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 노래 부를 거고요. 카드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썼거든요. 물론 글씨를 다 부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주고 아이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들에게 썼어요. 노래도 그냥 대단한 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노래로 그냥 즐겁게 아이들이랑 즐겁게 지냈거든요. 수업 시간에 노래했거든요.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. 노래 가르치면서 어머님들도 노래 외우셨을 거예요. 아시는 분들을 따라 불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이만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? 하나 둘 셋 화이팅! 제가 너무 신나는데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